아 아 아 아 아 너 딱 떨어졌어 알지 아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도와준 만큼 지금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고 우선 찬이 형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형은 멋진 리더예요 장빈이 진짜 이번 미션 때 도움 많이 줬는데 기기에 다들 바빠 기기에 다들 바빠 오케이 딱 좋아 형이 미안해 형이 소화를 못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하고 지성이 형이 피디님이 랩 해보라고 하셨을 때 손 잡아준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거 덕분에 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랩 실수한 거는 너가 손 안 잡아준 건가 그것 때문인가 그래서 진짜 고마워 내가 플릭스 나중에 전화하면 진짜 또박또박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게 뭔가 열심히 해놓고 넌 충분히 멋있어 다 나 미안 다 진짜 다들 고마워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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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